celebrating Yo, I'm here. What is up? I'm here again, 다시 왔어요. 그냥 기다리고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I'm back again, what's up? Yeah Hello. Hi everybody. Like I said just now, the virus is very serious and I just hope everybody, you know, wear a mask, wash your hands, and stay healthy for yourself and for others. And always, always take care. Sorry, I just wanted to keep care of the health, for the COVID-19, and for yourself, for others. 건강 잘 지키고 손을 항상 씻고 우리 생기 준비하시고 자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남들 위해서 모두가 가고 자, 아직 준비했다고 하네요 저는 바로 입니다 나중에 다시 가고 앞으로 가고 저는 그냥 배밤 저는 여기 인스타그램을 위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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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u si u ada 叫 ный ga 의 交際 x3 우리 여기서는 10-12 집을 그 past week 워우 뭐라고 여러분? 차이 틀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잠시만요 밥 아직 안 먹지 않았어요 아마 곧 먹어야 할거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이따가 먹으려고요 요즘은 제가 좋아하는 메뉴는 갈비탕 배민 배민 좋아요 제가 갈비탕 먹으려고요 갈비탕 먹으려고요 잠시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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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네,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이 mic을 닫고 그래서 제가 진짜 못 듣고 방금 얘기한 거 안 질렸으면 다시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심각하니까 여러분 위생 주의하시고 손 자주 씻고 건강은 잘 지키고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지 않게 최대한 돌아다니지 않게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지키고 마스크 그리고 자유가 많이 지키고 마스크 손을 입고 씻고 마스크 옷을 입니다 만약에 잘 안 오ê고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점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미 한 시간 동안 못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나고 싶어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인터넷 방송에서 만나요. 보고 싶어요. 바랍니다. 업데이트한 지 좀 됐는데 여러분 잘 있는지 제가 보고 싶어서 여러분 되게 많이 보고 싶어서 그냥 여기 왔습니다 Yeah, and another thing I want to say is I've been, you know, these days I've been just home, you know, preparing a lot of music, preparing a lot of stuff, writing a lot of treatments for music videos while I'm compose and produce and yeah, and hopefully in the future if I get a chance to, I'll release it and but one of the songs will be meeting will be released very soon so I hope everyone is looking forward to it and expecting it Yeah, and 뭐 제가 말하는 말하는 그대로 그리고 집에서 작업하고, 집에서 대본 쓰고 회의하고 그 중에 그 중에 한국은 곧 여러분들이랑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好像, 저,방송은 이날 저녁 그 중inden 그 중에서 이벤19, 그 중이로 2개 중is 그 중is 일을 축하한 이날 저녁 집에서 일을 축하러 일을 축하한 그래서 제가 좋아해 그리고 그 중is 네 저는 또 다른 곡을 만들고, 또 다른 곡을 만들고, 또 다른 곡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잘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중 한 곡이 빨리 이르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집에 집에서, 제가 이미 촬영한 영상 영상에서, 일주일 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안 입고 싶어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영상에서 촬영을 한 장면을 촬영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그리고 그 режиссör이 내가 패밀를 할 줄 알고 그 프로듀스 팀이 한 장면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에서 컴퓨터에 갚고 있습니다 제작사장에서 촬영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직접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각각의 각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랜소란도 그... 네, 그래서 이... 요즘은 계속 집에 있고 대본 쓰고 곡 작업하고 데모용으로 데모용의 뮤직비디오 제 핸드폰으로 찍고 감독님한테 보내서 이런 식으로 찍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뭐 나중에 기회된다면 찍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잘 지키고, 밥도 챙겨 먹고, 위생 지키고, 마스크 쓰고, 숨 자주 씻어요. 제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을 씻고, 마스크, 마스크. 만약에 너희도 안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안 해야돼요. 그리고...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